예 안녕하십니까 주닭공명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추천한 종목 skc코롱pi입니다. 좀 공격적 포인트를 갖고 간다. 오늘 상당히 공격적으로 세종목 추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오늘 급락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큰 매수 포인트가 최근 들어서의 최고의 매수 포인트가 나온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코롱pi가 최근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 이 종목 좋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skc코롱pi 오늘 장중에 2만원 초반까지 조정을 보였구요. 그때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최고가가 2만5백원 선이었을 때 추천을 드렸구요. 종목 추천을 통해서 본 종목 비중 확대하는 포인트 잡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c코롱pi 같은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구요. 매출액 사이즈 비해서도 시장에서의 상당한 포인트는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야 매출액이 매출액이 뭐 2천억밖에 안되는 아인데 뭐 시가총액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매출액 유보율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아이가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순이익률이 13% 넘는 아이가 흔하지는 않아요. ROE 대비해서 10% 가까이 있는 아이가 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본 종목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에서 시장 대비해서 시장 1위 종목인 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SKC코롱pi에 대해서 왜 공명이 왜 이렇게 입이 다르고 닳도록 이 종목 좋다 좋다 다르고 닳도록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fpcb 업종에 계시는 친구분들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타사에 다니는 친구분들이 계시다 하면은 한 번 물어보십시오. pi 필름을 어디다 갔으니? 라고 그리고 pi 테이프를 어디에 사용하니? 라는 겁니다. 그러면 fpcb에서도 사용을 하고 반도체에서도 사용을 하고 디스플레이에서도 사용을 한다. 생산을 할 적에 공정용 잡자재로 막 쓴다. 그런데 얘의 가격이 그닥 싼 아이가 아니다. 그런데 중국산을 갖다가 싸게 써보려고 했더니 아웃게싱 현상이 발생을 해서 안된다. 이런 내용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 자체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IT 업체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자 제가 LG 디스플레이 좋다고 하면서 시리콘 웍스를 투자하는 거나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치킨게임이 들어갑니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생산량 증가를 해서 중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마구마구 생산량 증가를 하게 되면 치킨게임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대한 관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관련된 하도 부품 아이들은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 사이즈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강점. 강점이라는 거죠.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싼 가격일 때 사서 묻어놓는다면 수익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PI 자체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 1위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다 이런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에 대한 주가는 단기적으로 지금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현상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14년 기준 글로벌 PI 필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임 절연용으로 사용되는 PI 필름 공정용으로 사용하는 PI 필름의 시장 점유율 1위다. 발열 문제가 증가되면서 방열 시트 판매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자 FCCL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PI 필름 연구개발을 통해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 수출이 60%고 내수가 40%다. 수익원인 PI 필름은 수출 매출이 증가했으며 신제품 매출 대비 일반 제품 대비 고가인 특징을 보임 독과점 시장에 놓여있는 아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독과점 시장에 놓여있는 아이다. 자 어쩔 수 없이 울며 거자먹기로 써야돼요. 아 그래 중국산 들어왔어? 니네 중국... 만드는 아이들은 많아요. PI 필름은 만드는 아이는 많아요. 중국산이 막 들어와. 그러면은 얘네 입장에서 중국산 가격에 저희가 맞춰드릴게요. 아니라는 거죠. 써! 뭐 품질 자신 있고 문제 생길 거 괜찮으면 써! 써봐! 이러는 거거든요. 얘네 영업방침이 항상 그런 툴입니다. 써봐! 그랬다가 진짜 불량 마오고 막 이래버리면 다시 울며 겨자먹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 시장의 시장 독과점 시장으로 점유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PI 필림만 갖고 독과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필름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독과점이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PI 필름 하나가 독과점인데 이 PI 필름이라는 게 꼭 써야되는 공정들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 1위다. 그리고 거의 독과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수익률이 엄청나다. 수익률이 엄청나다. 영업이익률이 좋다. 이런 회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들고 가야죠. 조금 더 싼 가격에 내려왔을 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고 가는 관점. 왜 삼성전자 다들 그러시잖아요.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얘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러셨잖아요. 아 내가 2000년 초반에 삼성전자 갖고 있었는데 아 이 IMF 왔을 적에 내가 삼성전자 5만원에 갖고 있었는데 이런거 이런 후회를 나중에 할 수가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린다. 라는 거죠. 독과점 시장. 아 얘 6천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15,000원 많이 올랐어. 아 안 들어갈래. 그러셨던 분들도 지금 2만원이 됐거든요. 2만원에서 3만원까지 갈거고 4만원까지 갈거고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보여진다. 라는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고 가야지. 종목의 관점입니다. 관점.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워렌 버펫이 코카콜라를 샀어요. 그래서 근 10년 20년 동안 무수한 기간 동안 들고 있었어요. 수익이 엄청나게 나오죠. 자 그런데 PIP님을 대체하는 신자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SKC 코롱피아이를 매도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고내열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필름이 대체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기술력이 점점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가있는 아이들 팬필름이라든지 고내열 패트라든지 팬필름이라든지 이런 필름들이 점점점점 가격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기능은 올라오고 있는데 고내열 200도까지 버텨야 됐는데요 라고 했을 때 버티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죠. 대체품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방품들 기타 다른 브랜드들 그러니까 코카콜라에는 펩시라든지 파리로라든지 이런 콜라 회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닛도라는 회사에서 도요라는 회사에서 뭐 이런 아이들이 만들긴 하지만 걔네는 일제는 너무 비싸고 일본에 중국에 빵빵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만들고는 있는데 아직 기술력이 못 쫓아오고 있다. 그러면은 당분간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때는 얘를 써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AI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이 왔을 적에 사주고 조금 더 조정 온다. 그러면 또 사주고 그래서 비중을 늘려서 내 포트폴리오 안에 딱 넣어두는 게 수익이 가장 크게 나는 방법일 거다.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큰 투자 방법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급락을 하거나 시장 전체의 악재가 나타나서 시장이 팍 빠질 적에 얘가 같이 빠졌다. 라고 하면 저는 얘를 다시 사는 그런 관점으로 가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가 글로벌 위기라든지 동아시아 위기라든지 거기에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워렌 버핏이 주식을 더 샀던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을 거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디스플레이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휴대폰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내열 공정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얘로 점점점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다 공명이었습니다. SKC 코롱 PI에 대해서 종목 설명 드렸고요. 거래량이 아마 앞으로는 점점점 줄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상 물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수익을 점점점 많이 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주다 공명이었고요. SKC 코롱 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 추천을 했을 때 2차 추천입니다. 본 종목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